로파이 커피 로스터스 까힐 뮤직 까칠한 힐링 여신입니다 네 주말이었는데요 어니와 유리 학원 보내고 잠시 커피 타임 보내러 왔어요 여기는 탕정역 근처에 있는 로파이입니다 시그니처 로파이콘 맞지? 이거 맛있다 진짜 옥수수 맛이 나 옥수수 맛이 나는 조금날 줄 알았는데 엄청 진하게 나 되게 맛있다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린다 브라우니는 어때요 맛이? 맛있다 꾸덕해 촉촉해? 속이 촉촉해 부드러워? 난 약간 꾸덕한 거 좋아하는데 늘보요봉은 책을 보고 힐링 여신은 잠시 펜 드로잉을 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서 자꾸만 그려보고 싶은 거 있죠 다음에 평일에 조용할 때 들려서 시간을 보내보고 싶네요 다른 콘들도 많던데 다른 메뉴들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기 또 가고 싶네요 조용히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커피타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.